이번에는 어떤 물건을 만나볼까? 빨리 찾아가보자! 꽃무늬, 물고기, 나비, 새 우와, 정말 예쁜 무늬들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예쁜 무늬를 가득찍을 수 있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건 나도 알아요 바로 떡살이에요 아이 참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떡살 맞아요 참 잘했어요 바로 떡살이에요 떡살은 떡을 눌러 무늬를 찍어내는 판이에요 옛날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떡을 장식하는 도구 적절한 크기로 잘라낸 떡에 물기를 묻혀 떡살로 도장을 찍듯 누르면 떡살의 문양이 떡에 딱 떡과 비슷한 말랑말랑한 촉감의 자륵으로 떡살 모양을 찍어내볼까요? 꾹꾹 눌러 찍어내니까 정말 아름다운 무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아,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맛있고 예뻐 보이던 떡이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었구나 떡살은 문양에 따라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집마다 떡살의 무늬가 정해져 있었대요 우리 집에서 떡살로 놀아봐요 떡살로 떡을 찍어내듯 가족, 친구와 짝을 지어 행동을 따라해볼까요? 찰흙틀이나 주먹밥틀을 이용하면 저도 떡살로 떡을 찍어내듯 문양을 찍어낼 수 있다고요 열쇠는 열쇠 모양, 동전은 동전 모양 내가 잔뜩 찍어낸 무늬들을 가지고 엄마, 아빠, 친구들에게 선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멋지다 나도 줘, 나도 어때요? 떡살로 하는 놀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어? 더 재미난 놀이가 있다고요? 우리 같이 놀아요 떡살을 이용한 놀이를 SNS에 올려주세요 함께 놀이를 나누면 더욱더 재미있을 거예요 장승, 호미, 물레방아, 이어서 떡살까지 지금까지 우리 장승과 함께한 집콕놀이 재미있었나요? 우리 집에서도 민속박물관을 재미있게 즐겨보자고요 기존 영상들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재미난 영상들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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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